자 그럼 오셰프님 해산물 샐러드를 먹어봤는데 다음 준비하신 셰프님은 누구시죠? 제가 준비했어요. 아주 금방 간단하게 빨리 끝나는 걸로 아 좋아요.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 보여주실 요리는 어떤 거예요? 캠핑을 가면 남는 재료 가지고 이제 뭐 라면이나 부대찌개를 끓여 먹죠. 네네. 저는 이제 오늘 오셰프님이랑 같이 캠핑 오는 거 알고 요리 여쭤봐서 남는 재료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제 조개 술찜을 준비했어요. 조개 술찜? 네. 들어가는 재료 보시면 왜 남는 재료를 활용했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캠핑 도왔는데 기압 한 번만 해주세요. 일본식. 용기는 용기는 이제 한강 가면 많은 용기 있잖아요. 코일 용기. 약간 얇기 때문에 탈 수도 있어서 두 겹씩 해서 하나씩 올릴게요. 네. 그리고 오셰프님이 쓰고 남으신 올리브 오일 잠깐 이용할게요. 야 남은 순간 아니야. 낙연이가 더 많이 썼어. 재료가 눌러붙지 않게 바닥 쪽에 잘 깔아주시고요. 네. 오셰프님이 쓰고 남은 새우. 새우를 이용할게요. 그다음에 오셰프님 아까 오징어 몸통만 사용하셨죠? 네. 안 쓴 이 다리를 사용할게요. 김소봉 셰프의 킥은 오셰프님 아닙니까? 내가 남긴 것들. 먹기 좋은 사이즈로 등분해서요. 밖으로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주시고요. 이걸로 거의 그냥 술안주를 해도 최고일 것 같아요. 국물 요리가 하나씩 필요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는 따로 백합만 가져왔어요. 조개 술쯤이잖아요. 그중에 가장 풍부한 맛을 내주는 백합을 준비했어요. 백합. 올려주시고요. 백합이 없으면 바지락 사용해도 돼요. 솔직히 일반 마트에서는 바지락 구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바지락을 이용해 주시면 좋으세요. 정말 쉽네요 지금까지. 캠핑 요리는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2시간 걸리면 힘들죠. 거기다 불량이 더 힘들죠. 갖다 버려야죠. 그래. 그리고 이제 마늘 준비했는데 마늘은 슬라이스 말고 약간 씹는 맛, 저는 마늘 씹는 맛 좋아하거든요. 하나를 4등분 했어요. 대신 씹을 수 있게 좀 동그란 모양으로. 네. 네. 술쯤에 약간 좀 더 시원한 맛을 넣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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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하고 싶으면 아예 불에 올려놓고서 올려라. 아 근데 이게 또 나중에 포인트가 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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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화이트 와인을 부어줄 거예요. 아 화이트 와인. 다른 술 넣어도 돼요? 다른 술 넣으셔도 돼요. 먹다 남은 술. 소주를 넣으셔도 되시고요. 대신 계량이 쉽게 끔해서 3분의 1컵씩 넣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셰프의 킥. 여기서 셰프의 킥. 체리 토마토를 준비했어요. 체리 토마토 준비했는데요. 바닥 쪽으로 넣어주시고요. 단맛과 산미가 육수에 더해져서 더 깊은 맛을 내줄 거예요. 뚜껑을 덮어줄게요.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끓기만 기다리면서 되는 건가요? 끓어오르고 이제 입을 열면 요리는 끝납니다. 이렇게 조개가 이불 벌리면요. 뚜껑을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에 화이트 와인을 넣잖아요. 알코올의 향만 살짝 날려주면 돼요. 이런 거 원래 입을 국물도 먹는 거 아니야? 육수가 굉장히 진하고 맛있어요. 국물이 진짜 진해요. 진하고 조개 때문에 감칠맛도 굉장히 좋고요. 딱 캠핑에 가서 술안주로 하게. 일만한 게 없죠. 근데 킥이 확실하네요. 방울토마토 가져다니기도 쉽고 약간의 고급스러운 신맛과 밸런스 다 토마토가 잡는 거라서 여기다 면마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코면 같은 것 같아요. 슈프 드래프트 가이드 올리브 슈프 화요일 밤 9시 놀러오세요.